1, 2, 3, 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통역 좀 해주라 뭔데? 그쪽 병원에서 가져온 희진이 진료기록이랑 방사수필름들이야 엑스레이에서부터 초음파, MRI, CT까지 이걸 다 저 자식이 가져왔단 말이야? 어 그러게 주치의라도 쉽지 않았을텐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담당 교수님께서 고맙다고 전해달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bringing all this Okay Please extend our appreciation to the physician in charge 저 한번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safe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검사 믿을만한 거야? 아유 자식 말하는 거 좀 봐 위암수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야 그중에서도 우리 병원이 최고고 왜? 야 작년에 미국에서 남다빈다는 신경외과 의사가 와서 수술 받고 왔어 뭘 모르네 이 자식 희진이와 부모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걸로 갔겠지 근데 희진이 참 지독하다 야무지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독한 줄은 몰랐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니? 보통 2년 안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5년까지는 안심할 수 없지 그때까지는 오늘처럼 정기 검사 빠트리지 말고 5년만 지나면 그럼 완치되는 거야?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간혹 가다 5년 후에 재발하는 후기 재발도 있지만 아 걱정 마 지금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야 희진이 의지도 강하고 거기다가 훌륭한 주치의도 만나고 좀 신경 쓰이겠다 너무 좋아 이제다니 지금 하고 싶어요 지금 주변에 중간에 잠이 없던 것 같아 지금 Technology 남자들에게 잠이 없던 것 같아 지금 다루는 것 같아 난 5년간 left 한국의 지대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온다 영광과 오사카 내에서 중국은? 아직도 못 가진다고 him까? 전부 그 땐 전부 수업에 왜 이것을 수업에 paying 돈어 상담을 고통해요 전부 수업에 이 시간의 수업을 주신 꼭 지지한.. OK, look, I'm just doing my job, OK? So thank you, but no thanks. That's rude. In Korean custom, you should accept. I'm sorry, I didn't know, but I'll think about it. Great. I'll call my travel agent to get started. By the way, tell Sophie, thank you for recommending this book. It's really good. Oh, she's so good. Yeah, Sophie. Hey. How was it? Good. You OK? You sure? You OK?